안녕하세요. 동명대학교 전기자학부 박성주 교수입니다. 동명대학교 전기자학부는 제어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전기에너지와 자율은항 시스템 분야에서 실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학부입니다. 또한 다양한 기업들과 취업약정 및 국내외 명문대학교와의 학석사 연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. 전기자학부에서는 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표현능력과 협업능력, 그리고 공학지식의 습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. 1학년에는 주로 공학도구를 활용한 기초교육을 받으며, 2학년과 3학년에는 전기에너지와 자율은항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, 제어, 그리고 계측기술을 포함한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. 4학년에는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프로젝트, 산업체 인턴십 기회를 통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진로로는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, 로봇 제어 시스템 개발 등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나 전기차 제어 시스템 설계 등의 길이 열려있고,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력 시스템 설계, 전력 설비 관리,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.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는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,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전기저학부와 함께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